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상향이라고 해요 제가 안 보이세요? 여기 잘 찾아보면 역차! 이제 보이시나요?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디에 있는지 같이 알아봐요 여유로운 주말 여러분이 즐겁게 TV를 볼 때도 재밌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가꿀게도 짠! 촉촉하게 뽀송뽀송하게 아프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아프지 마요 밖에서도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제가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 화음은 금지! 헛둘! 헛둘! 파이팅! 운동할 때 수분보충은 필수죠 헤헤 즐거운 드라이브 시간! 아 시원하다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사명이가 늘 옆에서 지켜줄게요 저는 앞으로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 일상 속에서 사명이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! 사명이와 함께해요! 에헤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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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